반대로 혹시 가장 진지한 멤버는 누구세요? 우리 도영이요. 아 이게 도영이가 진지하다기보다는 이게 분위기를 싸하게 잘 만든다라고 해야 하나요. 차갑게. 분위기를 차갑게 잘 만들어야 하나요. 예를 들면요? 어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공개 포스터가 떴으니까 앞으로 활동도 잘해보고 하자 이런 식의 연락이 오셨는데 대부분 그러면 사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도영이는 이제 쓸데없는 소론을 괜히 넣어가지고 아까 막 뜨거운 심장 뭐 이런 것처럼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희가 T5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야망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총관리님께서 도영이 또 노력한다. 도영이 또 노력한다. 아 귀여워. 또 노력한다. 또 노력한다 도영이. 너무 귀엽다. 그런 도영이가 있기에 너무 재밌고 중화가 돼요. 아 그리고 이런 또 사실 진심을 볼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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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심을 보세요.